비껴치기로 대회전을 쳐야 할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1분의 1 두께의 3팁으로 치는 방법과 3분의 1 두께의 2팁으로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두 가지 방법 모두 키스 위험은 없고 득점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. 하지만 두께가 달라지면서 다음 배치가 서는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으로 득점해 보고요. 득점된 후의 배치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